자 여기서 극한 아주 찰나의 순간 강수 대박사건 기사 봤어? 수진아! 이수 또 임주경이네 응 또 나야 보고 싶었는데 왔네 안아주려고 왔어 조금 더 깊어져가 내가 그대와 함께 할수록 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리고 아 아 아 I'm missing you waiting for you 그댈 오늘도 기다려요